물 나오는 곳에서,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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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투망을 던져보세요. 고기가, 여기는 모이는 곳이라, 여기는 투망을 던지면은, 앞부분에 많이 잡을 수 있어요. 물이 나오는 곳이라, 여기서 투망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투망을 던져주세요. 투망이 던져주세요. 투망을 던져주세요. 뭐야? 덜 뵐고 있잖아. 투망이 던져주세요. 한 번에... 어? 고기가 보이는 것 같아.. 이제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잘 잘 던져야 될텐데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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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